유격수 염경혁 선수 LG 유지연 선수의 땅볼을 여유있게 아웃시킵니다. 현 LG감독이 직전 LG감독을 아웃시킨 모습입니다. 염경혁 선수는 안정된 수비를 이어가는데요. 타격은 부진해도 수비는 꽤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특히 한 번 공을 놓치고도 집중력을 보이면서 아웃을 만들어내는 모습에서는 수비의 초원을 볼 수 있습니다. 제2동작이 아주 좋았고요. 유격수 염경혁 한바퀴 돌아서 1회 성공 아웃입니다. 좋은 공격 좋은 수비죠.